안녕하세요. 오늘 기초반 우리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노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또 체질 되어서 신앙의 발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또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받는 모든 성노님들에게 성령의 춘만함을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 받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춘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령의 역사 우리 성령 인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신분이 성령 내주 또 성령 인도 성령 역사가 있다면 그 중에서 성령 내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고 또 성령의 춘만함도 받을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신분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신분 속에 성령 내주와 또 인도와 역사가 있다면 그 중간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내가 얼마만큼 잘 받냐에 따라서 성령의 춘만함이 임하고요. 또 성령의 역사를 현장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성령 인도의 비밀이 더욱 더 넓어지고 또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 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라고 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을 말하죠. 그 말씀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것 속에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속에 어떠한 부분이 담겨져 있냐면 성령 인도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한 부분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한 부분만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지금, 지금의 사항만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의 지금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다 보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것 속에 걸림돌이 있다면 성령 인도 속에 우리가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어떻게 보면 나의 열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어떤 열정을 갖는 것이 또 성령 인도 받는 것 속에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서게 되면 성령 인도 받는 것 속에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사도행전 우리 17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모든 전도 운동 속에서는 다 그 지역마다 성공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우리 17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겹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눈안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바울이 모든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또 같이 전도할 팀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또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찾으면서 전도운동을 했는데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이 아덴, 이 아덴이라는 현장 속에서는 바울의 마음 속에 무엇이 일어났다고 말하냐면 겹분이 일어나서, 겹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변눈하였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겹분과 변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바울은 나의 열정, 나의 의를 가지고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이 아덴에서는 전도운동을 심폐하고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처럼 우리 성령 인도의 부분 속에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서는 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열정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러면서 성령 인도 속에, 성령 인도 속에 마지막 결론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이 우리 마음 속에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노마서 우리 8장,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꾸만 육신의 생각 속에 있으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이 염려와 이 불안한 마음이 온다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오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과 이 평안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함 속에 자꾸만 어디로 가냐면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 인본주의 속에서 불신앙의 열매가 오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도 줄 수도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또 어떤 환경마다 다르고 또 현장마다 다르고 또 거기에 처해 있는 시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딱 성령의 인도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가운데 성령 인도의 비밀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인데 오늘 에베소서 우리 5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를 날마다 가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조급한 마음 이 조급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시죠.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죠. 이 조급한 마음이 언제 우리 안에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도 모르게 각인될 때 이 조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것을 뭐냐면 결국 나중심 속에 또 물질 중심 속에 성공 중심 속에 내가 남들보다 먼저 성공해야 될다는 그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의 이 성공 중심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성공해야 돼?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누르고 올라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잘 인도받을 수 있지만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꾸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또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그 상처 속에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어떠한 일 속에 성과를 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처음에는 성과를 잘 내야지, 일을 잘해야지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열등의식이 생겨서 상처가 딱 되기 시작하면요. 그 일이 다시 닥치게 되면 이제 여유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앞서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새 생명 초청을 하게 되면 교육자분들끼리는 그런 것은 없지만 뭐 이제 몇 명이 어디 지역에서 어떤 교구에서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왔다 이런 것 속에 처음에는 상처가 되지 않는데요. 그게 자꾸만 지속되면서 우리 교구의 성적이 인원이 많이 안 오고 이러면 상처가 되기 시작하면 그 시간표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있는데요. 그 성령의 인도를 보지 못하고 아 이번에는 내가 다른 데보다 좀 더 앞서야 된다는 그런 마음 속에 조급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조급한 마음을 우리가 버릴 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언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냐면 조급한 마음의 좀 반대 개념이 태만한 마음 이 태만한 마음을 버릴 때 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태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오늘이나 이 지금의 의미 이 의미를 상실할 때요. 태만한 마음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이라는 시간표 또 지금이라는 이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인데요. 그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내가 놓칠 때요. 신기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똑같은 오늘처럼 느껴지지만 늘 똑같은 오늘이 아니고 지금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계획이 있는데 태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그것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 때는요. 네피림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웠거든요. 120년 동안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물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면서 막 경작을 하면서 살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 오늘과 지금의 의미를 상실하니까요. 자기 아들을 저주할 만큼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아무리 120년 동안 영적으로 깨어있었어도요. 오늘 이 지금의 의미를 내가 오늘 상실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버려야 되냐면 성급한 이 성급한 판단을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앞에 있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이 문제만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성급한 판단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그 안에 숨겨 두셨는데 내가 성급한 판단 속에 어? 이 문제가 내 앞에 생겼네? 이 문제를 빨리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성급한 판단을 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고 해서 이제 가난한 땅으로 잘 들어갔어요. 그렇게 10년에 넘게 우리 한 1500km 정도 되는 그 땅을 걸어갔는데 막상 가난한 땅에 갔다니 기근이 들어있어요. 기근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 앞에서 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라 해서 내가 왔는데 왜 기근이 들었을까? 아,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나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 가난한 땅에서 머물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됐을 텐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앞에 문제만 딱 보고 가난한 땅에 기근이 들었구나 나는 애굽으로 내려야겠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좀 풍족했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문제 앞에 성급한 판단을 하고 애굽으로 갔다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처럼 우리가 문제 앞에서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문제 안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는 이 조급한 마음 태만한 마음 성급한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자세히 자세히 이 주의하라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먼저 자세히 주의라는 것은 넓게 보라는 말씀이죠. 이 넓게 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체를 함께 보라는 말씀이란 거예요. 이 넓게 보고 전체를 보라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이 위치만 보지 말고 말 그대로 위와 또 아래와 옆을 함께 보고 나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제가 세계 랩런트 대회 우리 팀장을 하고 또 스텝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많이 훈련받은 것이 있다면 아마 이 부분 속에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을 많이 훈련받은 것 같아요. WRC라는 것 속에는 많은 분가들이 있거든요. 팀장 분가가 있고 또 무대 분가가 있고 뭐 스텝들 분가들 속에 여러 가지 뭐 교통 분가 또 뭐 차량 교통 분가 또 뭐 식사 뭐 나눠주는 뭐 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속에 우리 분가만 내가 잘해야 돼 우리 분가만 뭐 이번 WRC 때 최고의 또 스텝으로 또 최고의 응답받겠어라고 하는 것보다요. 그 스텝이 모든 분가가 전체가 함께 원리스 되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분가만 잘해야 돼 라는 분가가 나오게 되면요. 그 분가 때문에 다른 스텝들까지도 다른 분가까지도 피해가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요. 나만이 아니라 위와 아래와 옆을 보면서 함께 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제가 대학 사육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 대학 부서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고요. 우리 대학 랩런트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후배들 우리 밑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까지도 잘 인도받고 잘 성장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정말 랩런트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했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니 참 감사하게도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제 모든 부서에 가서 이제 교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한 220명 정도 우리 대학 랩런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60명에서 70명 정도가 이제 밑에 부서에 가서 랩런트 교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참 너무 감사했던 것이 12시에 제가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요. 그 아침에 60명 70명 교사하는 아이들이 다 그 12시에 와서 또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10시에 다 부서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예배 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뭐 뭐 랩런트 교사 다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또 그런 가운데 12시에 훈련을 시작했다면 제가 막 일일이 다 깨웠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랩런트에게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인도 받으니까 그 속에서 훈련까지도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늘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는 뭐냐면 넓게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인도 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것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냐면 길게 길게라는 것은 뭐냐면 지속의 의미를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의 복음화가 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전도 운동을 지속하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갈 곳이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또 온 유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길게 땅끝까지 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부분들을 찾는 것이 성령의 인도겠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뭐냐면 깊게 깊게 응답받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같냐면 근원적으로 근원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푸짜분한 거죠. 우리가 근원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저기 부산 인만원교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경제든 다 준비되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우리 랩런트들부터 또 중직자들까지 성령 건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성령 건축에 대한 말씀이 모든 랩런트들과 중직자들까지 들어갈 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진행할 때 일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갈 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넓게 보고 길게 보고 깊게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밀한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령의 인도 속에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우리 귀한 성령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우리 중심인데 성경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뭐 여러가지 여러가지 뜻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대살로니카 전서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근원적인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뭐냐면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고요. 그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결국 영혼구원 이 영혼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랩노트들이 만약에 공부를 학업을 한다면 그 학업도 결국 영혼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만약에 오늘 시장을 간다면 그 시장 가는 것 속에서도 오늘도 어떤 영혼구원이 숨겨져 있는지 또 우리가 현장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혼을 준비하고 계신지 결국 그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려면 모든 사람이 원리스 되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구원이라는 것이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원리스가 이룰 때 더 많은 영혼구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원리스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강단의 말씀 속에 참 안타깝게 말씀을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리핀의 마닐라라는 곳 속에 천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초교파 쪽으로 계시는데 그 천명의 선교사님들만 원리스가 돼도 그 천명의 선교사님만 원리스가 돼도 필리핀은 벌써 보고마가 됐을 텐데 그 천명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이간질되어지고 다 나눠지고 그래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갖을 때 참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원리스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못되도록 사단이 자꾸만 방해하는 것이구나 또 우리가 한국의 장로교라는 이 교단이 200개가 넘는데 이 200개 넘는 이 교단이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원리스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발휘할 텐데요 그 원리스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다 이간질 시켜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뭐냐면 영혼구원에 있는데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원리스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새생명 초청주의를 갖는데요 우리 교회가 새생명 초청주의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원리스 되어지는 귀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생명 초청을 위해서 뭐 말씀도 또 찬양도 또 새가족국도 많은 사역자들의 마음까지도 원리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리스 속에서 영혼구원에 축복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알면 믿도록 믿으면 누리도록 또 그 사람이 누리면 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결국 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원리스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할 때 원리스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말씀도 붙잡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 움직일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함께 있는 그 복음공단이 원리스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잠시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응답받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도 붙잡아서 갈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함께 있는 복음공단이 속에서 원리스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잠시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복음공단이 속에서 원리스를 이루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시간표에 필요한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시간표 속에 필요한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대부분 실수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의 시간표 이 지금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론 영혼구원도 하나님의 뜻이란 건 맞고 또 세계보고마도 분명히 맞는데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맞는데 이 지금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자꾸만 실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 감옥이나 우리 교도소 같은 데 가면 우리 기독교인이 참 안타깝게 그 속에 이제 있는 분들을 보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기죄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사기죄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받고 말씀까지 받아서 막 사업을 막 움직이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다 받아서 막 사업을 움직이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의 시간표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금의 시간표와 맞지 않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나중에는 더 문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지금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 너무나 아주 중요한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합리적이면서 객관성 있는 응답을 함께 받기 시작해야 되는 물론 주관성을 가지고 나에게 응답을 받는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응답을 함께 보라는 것이죠 이 객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인정할 만큼 응답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오 우리 사도행전 사도행전 16장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바울팀들이 우리 아시아로 갈라 하다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같이 포롬하는 우리 시간인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고 인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이 환상이 뭐냐면 아시아로 갈라는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문을 막고 마게도냐를 열어주시는 환상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포롬할 때요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아시아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환상을 바울이 포롬할 때 그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처럼 나도 주관적으로 믿음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때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교육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각자 개인을 콜링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요 그 목회자의 길 속에 주관적인 것만 가지고 가는 거하고요 많은 사람이 볼 때도 아 저 사람은 목회의 길을 또 전도자의 길을 가면 좋겠다 저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보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관성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그 주관성만 가지고 가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고요 또 반대로 객관성만 어 저 사람은 다 교육자인 것 같아 라고 말해서 가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성 속에 하나님의 콜링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은 인정한지 모르지만 내 자신이 또 힘들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는요 합리성과 객관성과 또 중요한 이 주관성이 다 맞아지면서 인도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뭐냐면 현장의 필요 현장의 필요와 또 관계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기업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나 또 맥도날드라는 이런 기업들도요 어느 지역에 하나의 맥도날드 스타벅스를 지을 때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짓기 시작하잖아요 유동인구가 얼마만큼 있고 현장에 심지어 키가 몇 센치이기 때문에 자리의 의자는 정형화된 의자가 아니라 그 키에 맞는 의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 만큼 현장의 필요와 관계성을 보면서 철저하게 인도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할 때요 그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고 주관성이 있고 현장에 필요해가 맞는지에 따라서 인도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랩런트 사역을 한 10년을 했는데요 고등부를 3년하고 또 초등부를 3년하고 또 대학부를 또 4년 정도 해서 10년을 했는데 제가 늘 사역할 때마다 미션홈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어요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미션홈을 하고 싶었는데 고등부 때는 고등부 현장을 맞지만 제가 아직 사항이 안 돼서 미션홈을 하지 못했고 또 초등부 때는 저는 하고 싶지만 랩런트들의 사항이 안 맞아서 하지 못했고요 대학 사역을 하면서 1, 2년 차 때는 뭘 만들어감에 있어서 못했지만 3년, 4년 차 때는 이 미션홈에 응답받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즉시로 막 뭘 막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요 반드시 열어주신 것이 뭐냐면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만남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현장의 문이란 것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보류인데요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이 현장의 문은 너무나도 쉽게 열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요 모든 것 속에 성령의 인도를 잘 받다가요 마지막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창세기 우리 40장 우리 23절 이 말씀을 함께 보면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떡 맡은 간원장은 3일 뒤에 죽고 이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뒤에 나갈 것이란 것을 말해주면서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만약에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말은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말이겠죠 근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면서 요셉을 잊었더라고 요셉을 잊게 만든 것이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으로 하여금 잊게 만드신 것겠죠 왜냐하면 그때 요셉의 나이가 27살이었는데 27살 때 그 감옥에서 나와봤자 또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 뻔한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계획은 애국보고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시기가 물론 요셉이 나오는 것은 맞는데 그때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장의 문을 막으신 것이죠 근데 3년 뒤에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그 속에서 나오게 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서 애국의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만남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함 우리 마음속에 이 평안함을 응답으로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원복음 우리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증거같이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하다 그것도 또 성령의 인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 맞는데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그것 또한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역자분들이 또 우리 귀한 제자들이 늘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란 것은 또 현장을 생각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요 완전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그게 오히려 성령의 인도에 반대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 지금의 시간표 속에 필요한지를 날마다 보면서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죠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골롯에서 우리 1장 2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씀하고 드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시간표도 알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어떤 마음이 오기 시작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귀한 모든 성노님들이 오늘 말씀 속에 성령의 내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요 또 그 속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으면요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지 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날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령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앙의 발판 속에 또 우리에게 주신 신분 속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응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를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그 중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의 시간표에 필요한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엠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